먼저 홈런 시상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기 홈런, 시즌 2호 홈런 농협은행 홈런존 홈런 시상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승훈타자 시상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엔조이벤트 엔조이벤트 팬분들과 사진 촬영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엔조이벤트가 이러지 마 이종국 선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3터스 2어타, 2타점, 1득점, 시즌 2호 홈런까지 우리 먼저 나가 보여주는 이종국 선수에서 다시 한 번 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너무나 요즘 최고의 화력을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1위 최고 경기라서 또 마음가짐 탈락 같습니다 오늘 1번 타자 나오시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우리 타석에 섰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거기에 저희 선수들이 너무 잘해줘가지고 오늘 승리가 이어가겠습니다 아, 우리 다른 선수들을 위해서 아, 네 그리고 홈런 칠 때 특별히 방면에서 오시면 더 많이 때리더라고요 오늘도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가지가 없어요 하하하하 선수들의 관계가 워낙 좋다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열심히 응원해주는 팬들에게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전망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최선 다할테니까 양호장 많이 오셔서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종국 선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수빈 선수는 싸가지 없는 선수로 우리 이종국 선수가 정리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